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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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수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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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어 십자가 길 가보자 십자가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어 이끌었다 뭔데 이거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유다의 입맞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주석 자녀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보낸 금부리로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분을 팔아넘길자 내가 입맞추어 너가 바로 이 사람을 붙잡으시오 할 때 스승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할 때 친구야 내가 하루 온 일을 하나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여 시몬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동해 귀에 마이크스 말고 아홉주만을 짓고 아홉주만을 짓고 발버리 언더 거기를 그루셨네 아홉주만을 짓고 아홉주만을 짓고 아홉주만을 짓고 오 이건 뭐야 예수님의 살점이야 살점을 떨어지고 오 주요 아버지 못, 못 아 못 아 못인 거 같네 예리하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기밭에 자기밭이 다 묻었을 때 카치 받아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묻어내 이게.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입었던 시. 예수 일어나. 예수 일어나. 예수 일어나. 받으세요.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넘어지신 예수님. 모욕당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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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걱정하는데.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래. 예수님. 예수님 대신. 예수님 앞에 걸려가고 무거우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이렇게.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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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이제. 도로가 죽었어.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우리 기다리고 있자, 우리 자. 야, 가슴 목막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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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자 자 자 이거 봐라 이거 우와 우와 진영아 풀 떠서 봐 풀 떠서 봐 풀 떠서 말 줘봐 어 줘봐 여구리 가서 하죠 야 말이 왜 이러나 말을 안 듣네 말이 말 같잖아 달라고 가는거야 달라고 간지러워 줘도 돼 자 줘봐 줘봐 괜찮아 괜찮아 너무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 자 갖다 대면 없다 자 갖다 대면 자 그거 버리고 이거 보라 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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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개는 거기 관심 많다 쟤 줘라 쟤 쟤 가봐 쟤한테 가봐 가자 가자 오늘까지 결혼 한 명 강 아 욕 예 철 놈 Key 펼 Oui 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